자막 제작 자막 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이건 기름인데? 이거 너무 맛있겠다. 산낙에도 100대?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 안녕하세요. 이거 너무 맛있어. 고추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까?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 맛있겠다.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 배추도 시원하고. 배추가 없네. 배추 있어. 배추 좀 넣으면 여기 배추 있네. 배추 좀 넣으면 glowing. 조용히 해주세요. 배추. 배추. 수요일인데 나는 출근을 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 술 먹는데 나는 또 수요일에 회식을 하고 근데 다 열차 쓴다고 그러고 그런데 뭐 영웅이 형이 그 다음날 바로 수업이 오르진 않을 거 아니야 우리 코코인데 왜 가지 마시는 거지? 하나 둘 셋 우리 코코인데 왜 가지 마시는 거지? 하나 둘 셋 그래 물어보고 가자 나는 많이 먹을 것 같아 힘들어? 아 배불러 아 배불러서? 맛있어 우리 코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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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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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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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가져와줘 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생각이 났다 진짜 맛있어 저희들 너무 귀여워 맛있어 너희들 하지마 저희들 하고 응 아빠 저거 해 아빠! 귀여워 엄마 아빠 엄마 응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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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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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음.. 안 먹어요 이거 과자인데 과자 먹고 가 예수님 마코? 어디 안쓸까? 그치? 예수님 저기 거기 안쓸는데 아니야 그런걸로 협박하면 나쁜 사람 아니야? 그치? 어 그런건 도둑질이야 그치? 아니 예수님 뭐지? 다행이다 야 이거... 너무 맛있다 근데... 이렇게... 진짜... 네... 모으니... 인사해... 저는 아이즈원을 먹기 아... 아... 도래가... 아이즈원을 먹어야지 아이즈원을 먹어야지 아이즈원을 먹어야지 아이즈원을 먹어야지 아이즈원을 먹어야지 그 맛을 먹어야지 아이즈원을 먹어야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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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